이번 연휴 제주에는 한라산에 9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결항도 속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제주에는 새벽까지 내리던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호우와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그러나 어제 하루 비와 강풍으로 항공기 93편이 결항되면서 이곳 제주공항에는 제주를 떠나지 못한 체류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항공권은 내일까지 매진된 상태에다 체류객도 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불편은 하루 종일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오늘 11편의 항공기를 임시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서 항공기 운항은 조금 전인 6시 30분 김포와 김행 항공편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도 오늘 새벽부터 일부 해제돼 여객선도 정상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한라산에 9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제주에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제주시 용강동에서는 하천물이 불어나 70대 여성이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119에 14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역 날씨는 오늘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부 해상에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는 선박들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풍과 호우로 어린이날 기념 행사들도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제주시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한라체육관에서 실내 행사로 열었고 서귀포시는 기념 행사 장소를 제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서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으로 옮겨 실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 관광지에서도 어린이날 기념 행사와 이벤트들이 열렸지만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제주도가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또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내일 진행합니다. 제주시 지역은 오전 10시 제주문학관에서, 서귀포 지역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흡수 등 제주 지역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비롯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과 에너지 전환 노드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 설명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9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가까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모레 어버이날을 맞아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에는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유공자, 노인복지증진유공자 등 59명이 표창을 받습니다. 또 어르신 노래자랑을 비롯한 어린이 율동공연, 돌입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축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이 오는 9일부터 열흘 동안 제주 전역에서 열립니다. 제주 대표 맛집 200곳이 참여하는 제주 고메스푼 맛집 200선 발표와 와인 클래스, 음악, 영화, 야외 상영 이벤트와 가든 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제주 지역 조리학과 대학생들과 협업해 미래요리사 인재를 양성하고, 수익금 전액은 조리전공 대학생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같은 곳은 수거가 어려워서 해양 쓰레기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람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김하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단체와 봉사자들이 쓰레기 수거를 벌였던 차귀도. 당시 하루 동안 1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어떤 모습인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차귀도 선착장에서 섬의 반대편으로 향하자 찬처럼 쌓인 쓰레기가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쓰레기 지파장 같아 보일 정도의 엄청난 양이지만,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작 하루 만에 모은 쓰레기입니다. 수거한 쓰레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천막으로 덮어놨는데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수거 후 모아놓는 거라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해안 절벽 뒤편으로는 아예 쓰레기 수거조차 할 수 없습니다. 드론을 띄워 절벽 뒤편을 살펴봤습니다. 각종 폐허구와 스티로폼이 해안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수거가 어렵다 보니 해안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치울 계획을 세우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대상을 무인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그러나 폭증하는 해양쓰레기를 시범사업의 속도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만큼,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포항의 한 야산에선 때아닌 벌채 작업이 논란입니다. 이 산은 여름 철새인 백로와 외가리의 서식지인데, 새들의 배설물로 악취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번식기의 나무를 베어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포항시는 작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형산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절반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직 베어내지 않은 나무에는 수십 마리의 백로와 외가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일부 새들은 주변을 경계하는 듯 산위를 낮게 배회합니다. 산 앞쪽에는 베어낸 나무들이 이렇게 사람 키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새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포항시가 새들의 서식지인 야산에서 벌채 작업을 벌인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백로와 외가리가 오는 여름이면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큰 피해를 입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벌목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새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 포항시가 새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 피해로 새들의 서식지를 옮겨야 하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필 이렇게 새들이 번식기에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번식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며 벌채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번식기가 끝나는 가을에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산란기 부분이 겹쳤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혹을 좀 진하게 하는 게 맞다 지나서 그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환경단체는 벌채 작업을 재개할 시 피해와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어제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는 제주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밤사이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현재 제주도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 남부 앞바다, 동부 앞바다에는 오늘 오후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으로 높은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바깥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지역 16도, 남부지역 17도, 서부지역 14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역 21도, 남부지역 22도, 서부지역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맘때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섬지역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항해하는 여객선은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고 포근한 이맘때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가 오는 21일까지 어린이집 흑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의 60%인 133곳을 대상으로 식품과 식재료 보관과 조리장 위생관리,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안에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동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지난해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동지역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48억 원을 편성했고,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적립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탐나는 전 포인트 적립 혜택을 기존의 업소별 3%나 5%에서 7%로 확대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서 사용하면 5%를 추가 적립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탐나는 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안에 탐나는 전 관련 예산 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19살 이상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16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비만과 걷기 실천 등 183개 문항을 보건소 조사원들이 1대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며, 제주도는 보건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가 도내 사업장들을 위한 무료 방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컨설팅합니다. 제주도는 전구 17개 시도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제주도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생활 밀접시설에 대해 도민들이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 21일까지 전문가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교통과 상하수도, 숙박시설 등 446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